김요한 목사 김요한 이란 이름도 많기 때문에 김요한 목사를 클릭해 보면 아주 많은 사람이 뜹니다 김정환 목사 잘 알죠 그 아들도 김요한 탈북민 김요한 목사도 있고 원천안디옥교회 목사도 있고 제주행원교회 목사도 있고 잘 아는 샌프란시스코의 성범죄자 김요한 김회탱 목사도 있고 등등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세물결 교회 목사 김요한 목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교 장르의 합동 소속이고 이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세물결 플러스 기독교 출판사 대표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시작한 기독교 출판사죠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세물결 아카데미 대표로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만오천명 한국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자 설립한 출판사이고 아카데미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물결인가 오늘 평론을 해보겠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어떤 목회자인가는 그가 발행한 책이 2017년 10월에 출간한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것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만부가 팔리는 기독교 종교서적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저자 김요한 목사는 평소 기도를 하나님 저는 벌레예요 10편 22편 6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지렁이 같은 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최선을 다해 꿈틀대며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지렁이의 기도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제가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10편 22편 6편은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식거리니이다 이것은 10편 22편은 주 예수 그리스토가 나인 것입니다 10편 22편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0편에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을 보면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지옥에서 붉은 구더기의 모습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토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친히 벌레가 되신 저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4절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1961년도의 개혁 성경에 지렁이 같은 지렁이 같은 이라고 그때 번역을 이사회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킹잼 성경을 보고 개정판에 벌레라고 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지렁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것이죠 벌레라면 기묘한 목사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들을 봐서 지옥의 붉은 구더기에서 꿈틀거리는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렁의 기도의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직통개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책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기 애가 임신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애를 뵌 거죠 그래서 그때 양시만 해도 의사들이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도중 뜨거운 불이 자신을 감싸고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이 아들이냐? 됐냐? 두 번째, 그 교회 집사인 제2집사가 와서 교제를 하는 중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얘기했더니 성령께서 직접 목사한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딸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언자죠 이 책을 복원한 후 사람들이 보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이 직통개시자라고 2단으로 취급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자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나는 직통개시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을 일종의 지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개시라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다 완전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들을 대표적인 게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 존 윈버 존 윈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책에 지식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추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손기철 장로 이제 언제 한번 할 것입니다 손기철 장로 직통개시하고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둘러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 지식의 말씀이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김유한 목사는 지식이란 정의는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이라는 여기서 뜻은 말씀에 따라 사실을 아는 것을 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없는 자기 생각인지 마귀가 준 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직통개시가 지식의 말씀이라면 성경 66권 외에 지금 외경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외경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만 직통개시가 있었죠 성경이 완성된 대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직통개시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한 것이고 또는 마귀의 속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통개시자는 자기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마술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영어로 매지시안이죠 그래서 접두사를 보면 MAG, MAG라는 것은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매지시안이라고 그러죠 목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 미니스터, MIN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작은 자 그래서 목사의 직부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용환 목사는 자기는 큰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 집사와 대화 중 김 목사는 그에게 조만간 남편이 크게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책 114페이지 또한 그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서울 관악산 주변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 서울 관악산 지벽의 특정 지역 동일음까지 얘기합니다 김 목사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 엘 목사가 예고도 없이 회사 아카데미에 들렸다 카페에 들렸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희 가정은 서울로 들어와야 길이 열리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활동의 포기나 길이 막힐 수밖에 없으므로 성남을 떠나 봉담으로 이사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나는 성령께서 책의 내용에 나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런 예언의 은사를 얻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고린도 전서 14장 1절을 인용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계약 성경에는 신령한 것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킹잼 성경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은 신기하고 영미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신령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계약 성경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해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려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킹잼 성경을 보고 고쳤습니다 개혁계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고쳤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여기서는 왜 안 고쳤습니까? 안 고친 결과 이런 이상한 기묘한 목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적 반론을 해보면 여기서 예언이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과 복음인 것입니다 게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누가 자연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예수의 증거가 없으면 즉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담겨 있지 않은 복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예언은 그 뒤에 바로 5절을 보면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김요한 목사의 예언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 사람들의 일상의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일종의 점치는 무당의 수준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노람브리어라는 것은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만든 출판사에서 7년 전에 윌터 모빌리의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거기서는 김요한 목사의 이런 예언은 무당과 점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 팔아먹고 남이 거 번역해서 자기는 또 딴소리하고 자 세 번째 불성령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방언, 통변, 환상, 예언, 신유, 귀신 쫓기 사역을 곧장 잘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 과정을 보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였던 할아버지가 평소 술과 굿에 취해 살던 사람인데 인생 말년에 느닷없이 소위 임사체험 비슷한 것을 했다고 합니다 즉 죽은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깨어나 입 밖에 낸 첫 마디가 이제부터 모든 식구가 다 교회에 가자 그래서 교회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드는 것이 아니죠 체험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된 체험 신앙으로 지속된 집안의 나쁜 열매가 계속 기묘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 목사 자신도 책에 자기가 집안은 시초부터 희한한 방식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자기가 소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청년기에 혼자 기도하다가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혀가 꼬이면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곤 했다 신학상 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됐다니까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했다고 1999년 6월 8일 불의 체험을 했다고 엄청난 진동이 온몸을 쥐어짜듯 흔들어대고 지진이 난 것처럼 몸이 요동치며 손을 내져오며 감당치 못할 은혜 앞에서 바닥에 내동이 처진 상태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온몸을 감싸는 불길에 뜨거워져 견딜 수 없었다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불의 체험을 이후 수많은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다 이제는 성령의 은사가 눈앞에 일상 다반사로 펼쳐지는 현상은 자기에 있어서는 마치 공기 속의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이 측에 실린 사례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불의 체험 이후 100일간 매일 7시간 8시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영원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실체가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 하늘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 후로는 이런 체험이 몇 번 더 반복됐다 다시 내 몸으로 어떤 실체가 돌아올 때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느낌 즉 유체 이탈을 얘기하는 거죠 비행기가 착 착륙하는 느낌으로 다시 딱 영원히 들어왔다 신비적 체험이죠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다는 김용한 김민선 목사 덕정사랑교에 대해서 이때 입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신약 구약 모두에서 입신의 예는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에 의한 환상 환청은 있었으나 유체 이탈의 체험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은 유체 이탈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낙원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체 이탈의 체험은 그리스토인에게 진리도 지식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랑만 할 뿐인 것입니다 불의 체험 열세 번째 평론한 윤호균 목사 용인 화강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저주의 체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인용구절은 다 개혁성경이 잘못돼서 생긴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과 불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침례 불 침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이란 단어 파이어라는 단어는 515번 나옵니다 거기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 불이 성령 임할 때 나타난 장면에서 죄를 태우고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임제 시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제 역할만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감지 못할 바람처럼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은 이니라 온몸이 뒤집히고 떨리고 뒤로 넘어지고 대굴대굴 굴르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구원 받을 때 과학자 의사 누가도 그런 불의 체험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박태성 같은 사람들 그 후에 김요한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도계에서 불르는 불 같은 성령이여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건 없어져야 될 찬성과인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하게 해 주소서 이런 걸 계속 불러대니까 성령의 불이 마귀의 불이 그들을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가가기만 해도 방언이 터진 네 번째, 1999년 6월 8일 불성령 체험 후 육군 군목으로 7년 있을 때 예배 시간에 병사들이 방언들을 체험하게 했다고 예배당 의자 사이로 자기가 싹 지나가기만 해도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은 방언이 터졌다고 안수 기도할라 치면 손을 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은 바닥에 꼬꾸라져 대굴대굴 굴렀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하고 물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근처만 하도 온몸에 전기가 와서 견딜 수가 없다고 자, 방언도 AD 68년 이후 사라졌죠 배교의 시대인 1900년대에 이미 다시 나타난 것이고 그 성경적 방언은 외국어 없고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는 마귀의 소리는 그거는 요새 하는 방언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1800년 동안 없었던 방언이 왜 요새 나타나갖고 교회마다 극성을 부리고 카톨릭서도 이 방언을 하고 타 종교에서도 이 방언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 종교, 우상 종교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인간들은 조용하게 되고 성령을 주님이 임하면 큰 영광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새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발락 넘어지거나 고꾸라져 떼굴떼굴 구르는 거 이거 지금 어디서도 하냐면 불교, 힌두교, 이슬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까지 있습니다 영상까지 유튜브에 나도는 설구를 땅에 대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엎드리는 자세가 에스겔서, 에스겔 43장 3절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3절 모세, 신명기 9장 25절 요수하, 요수하서 5장 14절 만호하와 그의 아내, 삼선의 부모죠 재판관계 13장 20절 다윗, 역대상 21장 16절 다니엘, 다니엘서 8장 17절 다니엘서 10장 9절 바울, 사도행전 9장 4절 등등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왜 앞으로 엎어져야 되는데 뒤로 엎어지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얘기하는 체험이 요새 또 많이 나온 것이 만볼트의 전류가 몸에 흐른다 성령 받을 때 만볼트의 전류가 몸에 흐른다 니키 킴블이 알파코스 핵셈 리더죠 지금 알파코스라는 그런 수련회를 많이 하죠 한국교회에서 존 임보를 만난 후 니키 킴블이 빈야드 집회에서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체험했다고 요새 해븐니 터치, 온누리교회 그 장로 흰머리 장로, 송기철 장로 쳐다보고도 싫습니다 송기철 장로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할 때 미국 가서 만볼트 전류를 체험하고 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나면 그냥 뒤로 정기 오르듯이 뒤로 쓰러지는 것이죠 이것은 만볼트 전류는 러커만 목사님이 이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 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8절 군대의 신 즉 군대의 신이라는 것은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이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대의 신은 그들 조상이 알지 못했던 신은 즉 무력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무력 집단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나라에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은 무력 집단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힘의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주의 전자기력일 수 있다 러커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과 관련이 된다 지금 전 세계가 뉴 에이지 운동으로 가고 있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이 뉴 에이지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군대의 신의 역량을 마지막 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 보금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두 구절은 전부 다 마지막 시대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번개와 같은 것이다 즉 번개는 일종의 전기이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기 자장에 의해서 번개는 만들어진다 빛의 밝기는 럭스다 L-U-X 이것은 루시퍼의 약자다 우리가 여기서 감을 잡을 수 있죠 왜 사탄의 세력에 장악된 자는 몸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마지막 시대 때 이것도 옛날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태칸바들을 미역하리라 대살로니카 후서 2장 9절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음수로 오는 것이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면 그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전기볼트가 흐리겠습니까 요새 이런 장면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주 진짜 제가 평론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정말 믿음이 정말 진짜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평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언통변을 통해 하나님의 게시를 받는다 통역한다는 거죠 내가 방언기도의 독특성과 효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본격적으로 방언통역을 받고 나서이다 내가 처음으로 방언통역을 받은 날은 2013년 3월 20일 무슨 거듭난 날입니까 전남 남원의 한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의 방언을 통변하게 됐다 어린 시절 집에서 할머니가 소위 영서라고 해서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방언을 요상하게 생긴 글로 받아 통변해 주는 것을 자주 보긴 했으나 내가 육성으로 받아보기는 처음이다 이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겠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국의 중장년 세대 특히 10대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생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페이지 126페이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소문 끝에 이번에는 경남 진해의 한 작은 교회를 찾아 방언통변을 했습니다 전라도 갔다 경상도 갔다 양쪽 사람들 다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2013년 4월 28일 그런데 그곳 교회의 사모님께서 하신 방언 통변을 했는데 남원에서 받았던 통변 내용과 좀 달랐다 주로 한국 교회 및 한국 사회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인데 LA 공항의 옆에 있는 크라운 호텔에서 텐스니드 목사를 만나 교제하게 됐다 그 목사가 나를 보자마자 기도를 제안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한나님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세대가 한국 사회나 역사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갈 것입니다 이 예언 중보를 기도를 들으면서 남원에서 있었던 통변의 내용과 똑같아서 자기가 놀랐다 1881년 리바이지드 버전 영국에서 이 변계된 성경이 나온 때부터 배교의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의 시대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종들은 무엇인가 하면 요새 쭉 보면 변화, 평명, 부흥, 평화, 법번경,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평론했던 사람들을 다시 회상을 해봤습니다 마이클 조 아이엄 선거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에프티너 김영현 똑같은 말을 했죠 더 크로스 철치 박호정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업 뉴저지에 있는 사랑과 진리의 교회 벤자미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엄 선교의 데이비드 차 선교사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다 평년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개혁, 부흥, 다음 세대 이것은 다 공통점인 것입니다 방언과 방언 통변은 성경왕선 후 없어졌습니다 자기 영에 사로잡혀 혹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한국교회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역사 개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고 즉 그 미국 목사 역시 일반적인 내용을 8분 동안 했는데 거기서 이 구절만 꾸져내가지고 자기의 방언 통변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자여 왜 낙심하느냐 지극히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등등 이런 것을 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방언을 할 때는 어떨 때는 길게 통변하고 긴 방언을 할 때 어떨 때는 짧게 통변을 합니다 가짜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 내용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통변할 때는 또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이아이 페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 언어로 주기도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 줄 알고 자기가 통변을 한다고 큰소리로 그것을 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림이었습니다 통변은 보통 자기 느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죠 요즘 교회들에게 이 방언받기 방언 통변하기 교실이 있습니다 참 그 수록 끝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령이 기도서의 추천서 추천서가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추천서에는 한두 명이 추천서를 쓰는데 이 책에는 무려 32명의 목사들이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 추천서를 쓴 사람들이 한결같이 세물결 플러스 출판사에 와서 방문하셔서 김요한 목사와 충분한 교제를 나누었고 개인적으로 영적 체험을 한 후에 추천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제가 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이찬수 목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 그 장로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유튜브로 해서 BBC의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는 대로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이며 그 실제는 우리의 생생한 삶이다 저자는 이런 기도의 생생함을 강조하고 있다 좋아하네 저자가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맛보고 기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을 추천한대요 내가 알기로는 분당 우리 교회는 이 김요한 목사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 350명이 푸른 교회 이 세불결교회는 350명의 양천구에 있습니다 350명이면 작업작업할 수 있죠 출판사도 대형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왜 줍니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 이념 사상이 같습니다 좌파 도대체 이찬수 목사는 이 책을 읽어보고 추천사를 쓴 것입니까 읽어보고 보고 써준 것이라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그 3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 되고 교인들에게 예언하기 너는 내일 뭐해라 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고 방언과 방언 통변을 해야 되고 불성령 체험하고 유체 이탈 체험을 하십시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김요한 목사의 정치 사회주의적 이념 사상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옥중 서신 조롱 비난 갇진 조롱을 다합니다 박근혜는 희대의 철면피다 감방에서 오래 살아라 각종 조롱 없긴 비난 이 목사가 할 말이에요 도로 신천지 당인 자유한국당 뽑지 말라 조국 옹호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엄청난 비난과 인신 공격에 난도질 당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내로남불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내로남불의 대명사 이 김요한 목사 끼리끼리죠 조국은 증조부 조명규가 남로당 활동을 하고 나서는 그걸로 해서 회심을 했으면 끝나지 그걸 가지고 또 그런 이력이 있는데 독립유공자를 신청해서 돈 파타 타먹고 있습니다 조국 본인도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1989년 11년 결성된 사노맹 사노맹에 연루됐던 인물인 것입니다 좌파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목사들이 이상한 설교를 할 때마다 교인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극한의 직무를 수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황교안 나경원 씨가 속으로 좋아 어쩔 줄 몰라 할 때 배탈나게 하옵소서 이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말하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4.15 총선 때 남북의 공존 평화 협력 가능한 자 동아시아 평화벨트 구축의 헌신할 자를 뽑으라 북한 중국을 의식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평화 그러니까 남북의 공존 평화 협력 뭐 이런 거 하면 벌써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상이라는 걸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2017년 7월 4일 새물결 아카데미에서는 박두쿤 목사를 초청해서 제목이 자본주의와 맞서야 교회가 산다는 강의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해체를 주장합니다 교회는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를 옹호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 일단 자본주의에 싸우려면 돈을 분배해야 된다 또 그 이어서 나온 다른 강사가 기독교 우파 그 위험한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완전 자파죠 그러면서 이 강사는 이런 설교를 하면 빨갱이라고 한다고 말이 되냐고 나는 빨갱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빨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권 제도 자체를 부정합니다 사회주의는 자본과 기업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 두 집단은 사촌지간인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자기는 공산주의 아니고 사회주의를 주장한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촌지간인 것입니다 사촌 보고 너는 나랑 관계없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공산주의는 살인자고 사회주의는 자살자입니다 공산주의는 백성을 살인시키는 살인자고 사회주의는 백성을 자살하게 만드는 자살자라는 것입니다 두 집단이 추구하는 재산의 공동소유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시한다고 돼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갑니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공평을 위해서 이게 사회주의 걔네들이 진보 애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성으로 간부들만 사회주의 공산주의하면 간부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백성은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 역사에서 그대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재분배를 지지하지 않고 민주,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으로 매우 부유하더라 아브라함이 김유한 목사보다 못합니까? 욕기 1장 3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 욕이 김유한보다 못합니까? 장세기 13장 15절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시에게 영원히 줄이라 상석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에서 난리 나는 문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대로 그것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전사회주의로 가면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북한을 보십시오 언뜻 보기에는 사회주의가 좋아 보일 수 있죠 없는 자, 약한 자를 위해서 다 잘 살자 그러나 그것은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에 의해서 지금 전 세상은 사회주의로 몽땅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수결 원칙하여 시행되는 민주주의가 옳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 로마인의 다수에 의해서 그 빌라도의 판결을 뒤엎고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다수결의 원칙이어서 민주당이 조국을 수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잘못된 점이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정치 체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왕국인 것입니다 공의, 공정, 정의만이 실행될 왕국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민주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나간으로써 주님의 제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려 한다는 설교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 축간된 지렁이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달라졌나 해서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 구체적 방법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채널이 다양해 음성 듣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하면서 첫째 환상 이미지 동영상이 보인다고 그 사람 앞에 오면 이미지 동영상이 보인다 두 번째 드물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준다고 세 번째 방언을 이 사람들이 계속 요새 나오는 것이 드물게 드물게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자기가 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뭐 이단이라고 하니까 직통기시라고 하니까 요새는 드물게 어쩌다 부정은 못하고 드물게 음성으로 세 번째 방언을 통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네 번째 USB를 컴퓨터에 꽂으면 다운로드 되듯이 막 들어오듯이 통제한 대게 줄줄줄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나온다고 완전 무당 수준이죠 점쟁이 무담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 얼굴 앞에 화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무당한테 들은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합니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저 선배가 그랬더니 그 수원에서 유명한 무당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맹장수술하러 병원에 들어왔게 맹장수술해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공감이 가죠 그렇죠?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디서 가서 어디 가서 가게 내 그러면 대박 터죠 그리고 그 길을 보여준대요 무당한테 1년 전 강의를 들어보니까 또 어떻게 요새 최근 이건 2018년이고 또 요새까지도 그런 얘기합니다 1년 전이니까 2021년이죠 목사가 왔습니다 목사하고 교제하고 기독교 출판사이기 때문에 많이 오죠 강의 들어보더니 목사님 암에 걸린 목사한테 한 명한테는 당신은 곧 죽습니다 또 한 명한테는 당신은 오래 삽니다 자기가 성령에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목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 들은 목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나중에 자기 말대로 다 퇴들어 나는 오랫동안 20년 해와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완전 도 같은 무당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마귀와 더 친밀해지는 거죠 김유한 목사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거 좀 자세히 써서 책으로 내보십시오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한번 그 책으로 써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을 보면 세 가지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인간의 영 세 번째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 나타나면 자기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렇게 헷갈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의 영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 목사나 교인들의 실적인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쉬고 있습니까? 악령은 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김요한 목사의 안팎을 인격체 안에서 휘짚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요한 목사의 간중설교 책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환상예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한 체험입니다 체험도 희한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희렁이 기도해서는 신학과 체험의 균형을 이루려고 신경 썼다고 내로남불이죠 내용이 거의 다 체험이고 신비주의로 썼으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체험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만 들으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우서 11장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악령 들린 여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울 루가실라 디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 마귀도 복음 전하고 마귀도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재림 발람에 보면 재림도 다 예언하고 다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다 합니다 그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1기상 22장 강의를 제가 봤습니다 11기상 2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1기상 22장 19절 설교 강의는 좀 어떤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아왕과 요사바드 왕이 시리아 왕과의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묻는 장면이죠 시드기아 선지자는 나가십시오 하는 거고 미카야 선지자는 나가지 말라 하여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11기상 22장 19절 12기상 22장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미카야는 바울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회의를 보고 예언했다 이 천상회의를 보고 예언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한다고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유체이탈을 체험했으니까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18절을 보면 누가 주의 계획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의 말을 주의해야 들었느냐 15절에 보면 누가는 선지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 못해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목사라도 그런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죽은 후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이지 천상회의에 참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21절의 한 영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곧바로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나오고 이것은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김요한 목사는 사탄의 영을 모르니까 무조건 나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언 듣기, 방언 통변, 유치의찰 등이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욕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 못하고 사탄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도구로 종으로 쓰셔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제도교회 목사들은 이 얘기를 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종이 닿으면 이단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이다 그러면 욕기 1장 6절에서 이 상황과 자 결정적인 상황 사무엘하 24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개수하는 것을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주께서 개수를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개수를 했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욕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종으로 부려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미카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종으로 써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악하니까 한국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성경, 거짓 교리를 백 년 이상 전파하게 해서 완전히 지옥의 자식들로 교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전형적인 은사주의자여 신비주의자의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 자기는 은사주의의 오류나 폐해를 비판해왔지 은사주의 난 자는 아니다 도대체 그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은사주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완전 내로난불이죠 조국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건 제가 생략을 해서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4절을 보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김요한 목사들에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화가 있더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는 뜻이죠 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거짓 목사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이라 이거죠 바로 지금 사막과 같은 황량한 대한민국 판도의 판에 세상 밭에 그나마 있는 교회의 포도 농크를 헤쳐서 먹이를 찾는 작은 여우 역할을 하는 것이 김요한 목사인 것입니다 에스개서 13장 17절 그 뒤로 보면 너희는 백성의 환두를 사냥하려 하느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환두를 살려두려 하느냐 너희의 환두를 사냥하려 하느냐 뜻은 주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짓말하여서 타락시키려 하느냐 이런 뜻이고 너희에게 오는 환두를 살려두려 하느냐 이것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을 그대로 놔두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김 목사는 250여 권의 기독교 서적을 출판한 세물결 플러스 술판사 대표로 있고 세물결 아카데미에서 신학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세상적 지식이 넘쳐나 세상에서 인정받을지는 모르나 오늘 평론한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그리스토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강론에서 제가 구원에 대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구원이 나오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에게 내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금이에요 거듭남에 있어서 김요한 목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보혈의 피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의 피 지옥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본인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 입고로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안 믿게 되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올려서서 피를 흘리셔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피나 동물의 피 같은 불완전한 것으로서 할 수 없기에 완전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피 무죄한 피로 와야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드의 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계약 성경 근원으로 나왔죠 근원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건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요한 2서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톤이라 즉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톤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배로운 피 킹잼 성경에 한 번 나오죠 보혈 킹잼 성경에 세 번 나옵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 그리스도의 피 다섯 번 나옵니다 보배로운 피는 썩어 없어질 인간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피 하나님의 피 이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피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이 보혈을 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냥 피로 지옥! 세 번째 지옥! 보금의 지옥이 언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혼이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에 거쳐인 지옥으로 갑니다 사탄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그대서 아버지 아들 노릇을 하며 영원히 지옥 불모돼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혼이 벌레 같은 모습으로 악몽 속에서 불 속에서 고통받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김요한 목사는 하나님 저는 벌레여 지렁이 같은 놈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는 지옥에 가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사는 것 그 죄의 대가로 그 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시인하고 체험으로 행동으로 신학적 지식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저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을 흘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지로 들어오십시오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교의 마지막 시대 때 세밀컬 플러스 출판사 직원들이요 세밀결 아카데미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요 세밀결 교회 교인들이요 기묘한 목사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세밀결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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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